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지금 같이 제가 본 영상으로는 여러가지가 섞여있어서 제발 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매체를 통하거나 했을 때 오해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그 전후가 있는데 안 나왔으면 하는 장면? 너무 무자비하게 제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거? 뭐 아니면 저도 최지우씨처럼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바람이 좀 있죠 지우야 미안해